자 이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 손목이 쳐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힘줘줘 여기서 힘줘줘 근데 이제 서서 칠 때는 잘 돼도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? 게임처럼? 그때 이 자세가 똑같이 나와요 가만히 서서 이걸로만 넘기려고 하면 안 와요 내가 점프를 뛰어서 위에서 톡 위에서 짧게 손목을 쳐야 얘가 넘어가는데 손목을 당연히 여기까지 내리니까 안 넘어가죠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 하나 다시 하나 둘 잘 했는데 항상 세워놓고 치기 전에 뒷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내려놓고 스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 잡아보세요 스톱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 손목이 쳐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힘줘줘 여기서 힘줘줘 여기서부터 치려고 하면 안 돼 따라와서 앞에서 잡아놓고 면이 여기 가면 안 돼 면은 정리 그렇지 이 자세 그대로 내리고 그렇지 준비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너무 빨리 치면 안 돼 기다려 스윙 기다렸다가 스윙 그렇지 기다렸다가 스윙 하나 둘 하나 둘 코스보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코스보고 하나 더 사이트 하나 둘 그렇지 잡아놓고 잡아놓고 하나 나이스 잡아놓고 하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하나 손목 손목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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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따라가서 스윙 나이스 따라가서 스윙 좋아요 하나 둘 셋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스윙 기다렸다 하나 둘 셋 잘했어 근데 이제 서서 칠 때는 잘 돼도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? 게임처럼 그때 이 자세가 똑같이 나와요 연습 따로 게임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는 연결해서 해볼게 바꿔주세요 알겠어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기다려 기다려 따다당 스윙 드롭인데 공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공이 여기로 떨어져야 돼 여기로 시작 하나 둘 셋 스윙 드롭이 뭘까요? 옳지 이거는 드롭이 아니야 자 다시 자세를 잡아보세요 스톱 돌려서 나와 볼게요 돌려서 스톱 봐봐요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목 힘을 다 쓴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폈죠 스톱 여기서 공을 쳐야 돼 그 힘만 그 힘으로만 여기 힘으로만 세어봐요 세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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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어 더 세어봐 여기서 힘 옳지 거기 힘 그 힘을 톡 쳐야지 여기서부터 이걸 다 쳐 버리니까 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살살 살살 톡 옳지 아이고 쏘리 톡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힘 조절 힘 조절 하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더 살살 더 살살 쳐봐요 더 살살 더 힘 풀어봐 더 힘 풀어봐 더 힘 풀어봐 그 느낌에서 넘겨야 돼요 네 자 준비 하나 둘 발 셔틀 따라가야 돼요 하나 그렇지 셔틀 따라 발 가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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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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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손목 더 살살 하나, 둘, 자세히 가볍게 여기 선 안으로 들어가면 성공 준비 그거 말고 그렇지 이게 드롭이에요 잡아서 살살 이렇게 떨어져요 들어올 수 있죠 내가 점프를 뛰어야 가만히 서서 이걸로만 넘기려고 하면 안 나오죠 내가 점프를 뛰어서 위에서 위에서 짧게 손목을 쳐야 얘가 넘어가는데 손목을 당연히 여기까지 내리니까 안 넘어가죠 너무 많이 내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서서 이것만 쳐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손목을 요만큼 내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벌리겠지 하고 여기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치면 여기 떨어져요 바꿔주세요 자 준비 드라이브 치고 드롭 시작 우리 아까 드롭 자세 생각하고 걸고 하나, 둘, 셋 치고 하나, 둘, 스윙 그렇지 치고 하나, 둘, 스윙 앞에 손목 하나, 둘, 스윙 발 더 가야 돼 자 시작 걸고 나서 셔틀 쪽으로 발이 가야 돼 그렇지 걸고 셔틀 쪽으로 발 가야 돼 그렇지 이게 아니라 자세 유지하고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스윙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스윙 하나, 따라가 미리 돌리면 안 돼 아무에서나까지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공이 안 된다는 거죠 스텝이 너무 많아 자 걸고 하나, 둘, 셋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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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발이 맞아 멀리 자 길면은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밀어야 되는데 그냥 서서만 달려오니까 잔발로 많아지는 거예요 멀리 멀리 밀어 하나, 둘 스윙 그렇지 치고 아이 다시 다시 치고 멀리 멀리 하나, 둘, 셋 포기하면 안 돼 다시 다시 시작 하나, 둘, 셋 스윙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자, 준비 하나, 둘, 셋 네 그렇지 하나, 둘, 셋 네 준비 하나, 둘, 셋 네 대각 드롭도 해봐요 하나, 둘, 셋 네 네 대각 드롭 대각 드롭 대각 드라이브도 해도 돼요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하나 다시 하나, 둘, 셋, 넷 한 번에 스윙 더 감아야 돼 하나, 둘, 셋, 넷 스윙 그렇지 하나, 둘, 셋, 넷 스윙 그렇지 하나, 둘, 셋, 넷 스윙 근데 대각 보면서 대각 스윙 자세로 잡고 가면은 그렇지 직선처럼 똑같이 나가서 나오는 걸 대라 뭐야 안 깎아도 돼? 안 깎아도 돼 안 깎아도 돼 그렇지 걸고 하나, 둘, 셋 하나 준비 걸고 따다당 점프 준비 하나, 둘, 셋, 넷 점프 그렇지 하나, 둘, 셋, 넷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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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나, 둘, 셋, 넷 잘했어. 저희 셔틀 만들고 이제 넘어갈게요.